네, 드디어 파이널 장사 미션의 날이 밝았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직접적인 코칭을 받으실 일곱 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몸 상태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습니다. 몸 상태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아니 푸드트럭 때문에 하도 집에 안 들어가니까 막내가 너무 오랜만에 봤다고 반갑다고 막 좋아서 하는데 그러다 눈을 찔려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궁예 모습으로 살짝. 관심법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려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자, 마지막 파이널 장사 미션의 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서 있는 10개 팀은 각각 5개 팀씩 쪼개집니다. 5개 팀씩 쪼개집니다. 그리고 A조 5팀이 먼저 3시간 동안 손님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메뉴 다 됐습니다. 이게. 밥 볶을 때 이게 뭐 뭐 들어간 거예요? 매워요? 매워요 조금. 손님들은 내가 다시 한번 음식을 사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두 팀을 선정해서 블랙마크를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를 많이.